자 이제 어서 갑시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은 흥부가 흥부가를 배워야 돼 우리가 흥부가를 탁 나가야 돼 대장군부터요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예의지방이라 거기부터 시작 십실질배도 중신이 나고 칠세아에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려 마는 전라 경상 상청 상도 얼음에 놀고 내가 사는 놀고는 형이요 공부는 아우라 놀보란 놈이 본데 심술이 사나온 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어 심술공부를 하는디 꼭 이렇게 얻은 것이었다 대장군방 볼목하고 삼살방에 이사공고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붙는 내 부채질 도박에다 말툭 박고 길가는 과객양 번취 울릴듯이 붙들어 딸낮같이 별은 내어 쫓고 초라니 보면 딴 낯집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우원 보면 침도적 질 양반 보면 관을 찍고 다 끈 끈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무함잡고 웃는 애기 갈까락 발리고 똥 누는 놈 초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놓고 새 망건 편작은 코새가 보면 땀 띠 띠고 관증베이는 택견 꽃사댕이는 돼지바놓고 봉사는 똥 치르고 해뱀 보이는 배를 자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전에다 발달리기 비단전에다 물총 놓고 공기 전에 한 번만 더 가고 이 놈이 진심하다 이 논이 진심하다 이 논이 진심하다 모아지고 독한 놈이 세상 천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삼강도 모르고 오륜을 몰라노니 어찌 형제 형님들 알 리가 있겄느냐 하루 난 비오는 날 와가리 성물래요 여봐라 홍보야 그러니까 여봐라 홍보야 부자대 여봐라 홍보야 너도 들고 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시작 너도 들고 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 맞은 구랭이 문양처럼 슬슬 다니는 걸 보기 싫고 밤낮으로 내 방 출입만 하야 자식새끼만 돼야지 못듯 번하듯 하고 날만 못살게 구니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서 살았다 홍보가 이 말을 듣더니 말은 아이고 영님 한 번만 용서 하시오 아이고 영님 한 번만 용서 하시오 듣겠습니다 나가라 나, 나갈 한 마른 나갈 한 마른 듣더니만은 조금씩만 배울게요. 이거 지금 책 제본 맡겼으니까 곧 나올 거예요.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듣더니만은 나가란 말을 나가란 말을 나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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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나가란 말을 나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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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곳이 나 일러 주오 나가란 말을 듣더니 나는 아이고 여보 형님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언니 동생을 나가라고 언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 나 일러 주오 갈 곳이 나 일러 주오 나가란 말을 듣더니 나는 나가란 말을 듣더니 나는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언니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언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 나 일러 주오 갈 곳이 나 일러 주오 나가란 말을 듣더니 나는 나가란 말을 듣더니 나는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언니 아이고 여보 형님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언니 나가란 나란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 걸 나가라구니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구니 그렇게 안 길어 나가라구니 나가라구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라 일러주어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라 일러주어 완전 잘하시는데 같이 합시다 나 시작 나가라는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구니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구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라 일러주어 완전 잘하네 여성 남성으로 나눠봅시다 여성들 시작 나 시작 다시 시작 나가라는 말을 듣더니만은 나가라는 말을 듣더니만은 어르신이 아이고 여보 형님 아이고 여보 형님 아이고 여보 형님 아이고 여보 형님 갈 곳이라 일러주어 그렇지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스쳐지면 안돼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라 일러주어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남성위원님들 음 잡아봐 글 시작 나가라는 말을 시작 나가라는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구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라 일러주어 잘했어요 같이 오십시다 같이 두 번만 하고 끝냅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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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날 일러줘 다시 한 번만 더 나란 말을 듣더니 말은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따라오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 날 일러줘 겁나게 자려 나중에 자매님만 한 번 시켜봐야지 오늘은 말고 끝냅시다 수고 많으셨어요 구장 쳐야 된대 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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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л력